8월 1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수급자 중 핵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해 시군 구청장이 일종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에게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입원 지원은 핵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는 7개 로펌과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핵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또한 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핵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핵려환자들이 주민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해 핵려환자에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함으로써 특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단계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시설물 방역관리 강화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250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91개 시설에 배치돼 근무하게 되는데요. 주요 업무는 시설물 방역활동, 시설물 출입자 관리 등입니다. 특히 선발 인원 중 150명을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선발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을 돕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대상자 무집은 각 자치구별로 공고를 내고 선발하게 되며 근무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